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140명의 팬분들을 모셨습니다! 우리를 보러 와주시다니 트롯 문파에서 탑7에게 도전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도장께로 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탑7이 이기면 따뜻하게 좀 품어주실 겁니까? 아 그거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못 이기면 끝이야 박서진 왕자님은 제꺼입니다! 억울하면 나오라고 해가지고 직접 나왔습니다 와 삼자대면이다 혹시 서진 왕자님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? 잘한다 와 뭐야!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는 채로 살아갈 겁니다 너무 멋지게 잘 불러줬어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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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